이번 시간에는 비교와 분리언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숫자와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고 어떤 문자와 문자가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데이터 타입이 뭐가 있었어요? 숫자, 문자 이렇게 있었잖아요? 세 번째 데이터 타입이 드러납니다. 그 데이터 타입은 분리언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따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시시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우는 이 조건문 또는 반복문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본질적인 도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도구 또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이번 시간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 그리고 2라고 하는 두 개의 숫자가 등장하죠. 자, 이 숫자는 숫자라고 하는 형식의 데이터 타입이었죠. 그리고 숫자 사이에 있는 저 더하기는 왼쪽에 있는 1과 오른쪽에 있는 2라고 하는 숫자를 더해서 하나의 숫자, 하나의 값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더하기 연산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걸 통틀어서 산술 연산자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과 2를 저 중간에 있는 연산자가 3이라고 하는 숫자로 교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과 2를 가운데 있는 더하기가 3으로 이렇게 교체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화면에 3이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똑같은 느낌으로 자, 1과 2를 더했던 저 위에 있는 연산자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렇게 등호가 두 개가 연속돼서 등장하는 새로운 기호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런 거는 기억나죠? A는 2다 요거 하나짜리잖아요? 요거는 하나고 요거는 두 개예요. 그래서 요것과 요거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 밑에 있는 등호가 두 개 있는 이 것은 얘랑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얘도 연산자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연산자는 위에 있는 더하기처럼 왼쪽에 있는 1과 오른쪽에 있는 2를 이렇게 이렇게 지지고 볶아서 결국에는 하나의 값을 만들어내는 녀석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 중간에 있는 등호 두 개가 연속해서 등장하는 저 기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같으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과 2가 같은가요? 같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 등호는 자, 저건 이제 동등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동등비교 연산자는 위에 있는 더하기 연산자처럼 어떤 값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값을 만들어내냐면 보시는 것처럼 거짓 이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과 2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같으냐 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1과 2가 같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저 중간에 있는 동등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마치 거짓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 것처럼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저기 제가 한글로 거짓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진짜 표현은 뒤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2 더하기 2는 저 가운데 있는 더하기 연산자로 인해서 4가 되죠. 밑에 있는 2와 2 사이에 있는 저 동등비교 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2 더하기 2가 4가 된 것처럼 2와 2가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참이 된다 라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동등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같다 그게 맞다면 참이 되고 그게 틀리다면 거짓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새로운 데이터 형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난 겁니다. 바로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데이터 타입이 등장을 한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데이터 타입을 한번 리뷰를 해보죠. 자, 우선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1, 2, 3, 4, 이렇게 그리고 또 소수점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무한히 많은 데이터들이 바로 숫자였습니다. 즉, 숫자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은 무한히 많은 데이터들을 포용하고 있는 그것들을 가리키는 데이터 형식인 거죠. 그리고 문자는 어떤 거예요? 문자도 비슷해요. 문자도 엄청나게 많은 문자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값들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숫자나 문자나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본 동등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만들어낸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저 값은 어떤 데이터 형식일까요? 자, 그전에 이 참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true 거짓은 false 라고 하는 어, 그걸로 사용이 됩니다. 이건 뒤에서 또 살펴볼 거고요. 아무튼 이 true와 false라고 하는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데이터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바로 boolean이라고 하는 세 번째 여러분들이 배우는 세 번째 데이터 형식에 속해 있는 두 개의 값입니다. 숫자, 무한이 많죠? 문자도 거의 무한이 많아요. 그런데 boolean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두 개의 값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boolean 뭔가 이름이 이상하죠? 이 boolean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이름의 유래를 재미 삼아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바로 조지 부울이라고 하는 이 수학자 이 논리학에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수학자의 이름을 기르기 위해서 이 만든 이름이 boolean입니다. 예, 조지 부울이라는 이름에 이 부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분 이전까지는 이 수학이라는 것이 숫자를 계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역할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사고 인간의 논리적 사고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전을 해왔지만 어, 그 많은 도전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고 그리고 중요한 성취를 한 분이 바로 이 조지 부울이라고 하는 이 수학자인 거죠. 그래서 이 분의 그 성취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boolean이라는 데이터 형식을 쓰는 건데요. 그 boolean은 true와 false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지 부울이라고 하는 이 수학자도 사실은 자신의 성취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와 같은 기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 분이 살아 생전에도 이미 전신 이라고 하는 이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뭐랄까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미 있었고 그리고 이 분이 살아 계신 동안에도 이 찰스 베비즈와 같은 이 수학자들이 이 기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또 만들었던 그런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시대에 아무도 이 조지 부울이라고 하는 수학자의 어떤 논리적 체계가 컴퓨터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또 한 명의 중요한 천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클러드 샤넌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1930년대에 이 조지 부울의 이 논리적인 체계가 이 전기적인 체계와 결합해서 컴퓨터와 같은 장치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 조지 부울 그리고 이 클러드 샤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과학자들에 의해서 컴퓨터라는 기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컴퓨터의 역사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논리적인 체계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 불리언이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이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만 그냥 이야기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는 음 음 그 명제라고 하는 부분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내용이고요. 물론 명제 수업 안 배우셨어도 상관없고 또는 여러분들 수학을 포기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명제 파트를 다시 한번 봤는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교 다닐 때 명제나 이런 것들 어려웠다고 해서 우리 수업 못 듣는 거 절대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논리적인 트레이닝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쉽게 어 여러분이 좀 더 어 엄격한 논리적인 체계를 세우고 싶다면 그때의 고등학교의 명제 수업을 다시 듣던지 아니면 수학의 논리학이라는 분야를 한번 파보시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엔 좋은 접근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논리 또 불리언 뭐 비교 이런 거 전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 코드를 직접 다뤄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도록 갑시다.